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오늘 말씀과 찬양과 워식으로 하나님 올릴 때 모든 사람이 보고 그 찬양과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방송이 되어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귀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세계 성교 복지 방송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운영하는 데 어렵게 없더라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많은 능력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 복음 방송을 통하여 전세계에 하나님 뜻을 끝까지 전하는 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.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동수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을 원하며 그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. 아멘